안녕하세요. 영인신다육입니다. 오늘도 3가지 들어와서 앞에다가 올리고 전에 있던 영상 또 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얘는 들어오자마자 할인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싸니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수가 몇 개 안됩니다. 개수는 몇 개씩 안되니까 얼른 주문 안주시면 없습니다. 이쁘고 가성비 좋고 싸고 할인해드리니까 66번 가루와 14 높이가 12만 2천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제가 작년에 12천원씩 판매했던 화분입니다. 꽃무늬 있고요. 수입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구멍도 작지가 않아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에 꽃무늬 있고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색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얘가 노란색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노란색 이렇게 개수는 몇 개 안되니까 빨리 주문 안주시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66번 만원에 판매합니다. 엄청 싸죠? 다음 67번 갑니다. 67번은 12.5 곱하기 15.5 네 14,000원 짜리 12,000원에 갑니다. 네 두르자마자 세일 얼른 팔고 또 또 뛰자. 뛰어서 팔자. 그러니까 네 얘도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10개를 사신다 했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크기는 크기가 이렇게 좀 농분이죠? 센티미터가 15.5니까 넉넉한 사이즈고 이렇게 구멍도 크고 가벼워요. 그리고 무겁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네 그렇게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색깔은 네 종류 색깔 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67번 14,000원 짜리 12,000원에 갑니다. 네 일 세일합니다. 68번도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엄청 싸게 팝니다. 크기에 비해서 가루가 11.5 높이가 22 12,000원 짜리 10,000원에 팝니다. 자 이거는 10,000원에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 가볍고요. 구멍도 크고 네 가벼워요. 가벼워. 특히 가벼워요. 무겁다고 안 사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가벼웁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이게 무늬가 조금씩 하얀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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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도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한 박스에 네였어요. 널, 열, 열두 열두 개밖에 안 들었어요. 열두 개가 전부입니다. 얼른 안 사시면 없습니다. 농분인데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엄청 쌉니다. 자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이기입니다. 영신다이기 오늘도 네 화분 올려봅니다. 새로 네 입고 됐는데 다이가 부족해서 놀 데가 없어서 박스에 놓고 그냥 영상 찍고요. 전에 있던 어 할인가로 판매하는 어 화분도 좀 네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 국내산입니다. 새로 들어온 애들은 네 자 1번은 가루가 14 높이가 12.5 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생겼고요. 유광입니다. 빤딱빤딱해요. 네 색깔은 거의 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빨리빨리 갑니다. 1번은 8,000원입니다. 2번 갑니다. 2번은 5,000원입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8,000원짜리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서 5,000원짜리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네요. 어 그리고 입구가 좀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11.5 5,000원이라 네 아주 예쁩니다. 색깔은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2번에 가루가 11.5 높이가 8,000원짜리 입니다. 다음 3번 3번은 가루가 12.5 네 높이가 16,000원짜리 입니다. 얘도 국내산들은 어 이쁜 것 같아요. 자 국내산들은 어 참 색깔은 파란색 입구 그 다음에 뭐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라색 톤 난 것도 있구요. 그렇게 색깔은 여러 네 이렇게 얘를 또 세트로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은 항상 두 개씩 구매하셔서 세트로 놓으면 좋습니다. 자 3번에 가루가 12.5 높이가 16,000원짜리 입니다. 4번은 가성비가 죽인 화분입니다. 가루가 13.8 아니 가루가 13 높이가 8 4,000원 입니다. 말이 헛나오네요. 자 이렇게 넙떡 하고 네 바이돌 심기도 좋네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어 그 목대 없는 애들 여기다 심으면 참 이뻐요. 네 목대 없는 애들 네 이렇게 색깔은 요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색깔은 한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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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네 여섯 까지 아니면 일곱 까지 요렇게 4,000원 가성비가 참 죽여요. 내가 가성비 좋은 애들 만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4번은 가루가 13 높이가 8 4,000원 짜리입니다. 5번 갑니다. 5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루가 9 높이가 20.5 농분입니다. 만원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국내분이라 얘네들은 색깔이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또 이 색도 있고 색깔이 이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다 보셨죠? 네 자 5번입니다. 5번은 가루가 9 높이가 20.5 만원 짜리입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은 가루가 7.5 높이가 14,000원 짜리입니다. 깨뜩한 이쁘네요.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다르죠? 세 가지 네 근데 거의 모양은 비슷비슷하고요 귀여워요. 네 가루가 7.5 입니다. 4,000원 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개 나란히 이렇게 심어서 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가루가 7.5 높이가 14,000원 짜리입니다. 7번도 가성비가 죽입니다. 가루가 15 높이가 9.5 4,000원 밖에 안합니다. 자 어 대접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숨쉬는 물구멍 이랑 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산 이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어 그리 없어요. 이렇게 하얀색 하고 이 색 이런 색은 또 다육이가 심어놓으면 아주 멋스러워요. 네 다육이 심어놓으면 네 하구나 그냥 풀분에 심어놓은 거다 홀 났습니다. 이거 4,000원이니까 엄청 싸죠? 자 7번에 가루가 15 높이가 9.5 4,000원 짜리입니다. 8번 갑니다. 8번은 저희 집에 있는 건데 새로 들어와서 올립니다. 자 가루가 15.5 높이가 12 15.5 도 차이가 있어요.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요렇게 얘는 뭐 창 창 분이죠. 창 심기 좋은 화분 네 그리고 군색 심어도 괜찮고요. 이 색깔은 아무 색이나 심어도 다 어울리는 색깔 이에요. 화분이 색깔은 태가 저렇게 조금씩 노란 태 파란 태 분홍 태 빨간 태 이런 태 가 조금씩 달라요. 네 거의 6,000원 입니다. 9번 은 갑니다. 자 가루가 11.5 높이가 10.5 6,000원 짜리입니다. 어 이쁘죠. 색깔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전에 이거 팔았는데 제가 마감돼 가지고 어떤 분이 싹 쓸어 가는 바람에 이쁘다고 그리고 주둥이 있는 데가 넓어서 좋다고 싹 쓸어 갔어요. 분이 그래서 없는데 몇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 9번에 6,000원 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입 입니다. 전에 있던 화분 이에요. 그래서 할인 한거에요. 11번 가루가 14 높이가 19 2만원 짜리 18,000원 에 세일 합니다. 전에도 보셨어도 또 이렇게 구멍도 커요. 괜찮아요. 수입 치고는 네 그리고 가벼워요. 이 무겁지가 않아요.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색밖에 없어요. 자 11번은 가루가 14 높이가 19 2만원 짜리 18,000원 에 갑니다. 다음 12번은 4가지 색입니다. 가루가 10 세로가 7 높이가 10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 합니다. 색깔은 흰색 이렇게 흰색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있고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있어요. 직각으로 돼서 이렇게 4개 한꺼번에 분홍색 노란색 한꺼번에 이렇게 4가지 색을 쭉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죠? 12번에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 합니다. 다음 13번 갑니다. 13번은 가루가 7.5 높이가 9.2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에 갑니다. 얘는 한색 이고요. 이 모양 밖에 없어요. 4,000원 짜리 2개 7,000원 13번 갑니다. 다음 14번 갑니다. 가루가 7 높이가 9.5 4,000원 짜리 얘도 2개 7,000원 얘도 노란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4번 2개 7,000원 갑니다. 다음 15번 가루가 7 높이가 6.5 4,000원 짜리 2개 7,000원 갑니다. 이렇게 사각형 국내산 이에요. 국내산 색깔은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저기 연두색 비슷하게 3가지 색 밖에 안 보이네. 박스 에서 더 내면 여러 가지 색 있는데 4 15번 에 2개 7,000원 입니다. 다음 16번 가루가 8.5 높이가 8,000원 짜리 2개 9,000원 에 갑니다. 좀 더 큰 사이즈 옆에 것보다 똑같은 건데요. 국내분이죠? 네. 똑같이 가요. 옆에 거다고 이렇게 색깔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분홍색 연두색 파란색 이렇게 있네요. 16번 두개에 9,000원 입니다. 다음 17번 갑니다. 17번은 국내산 이에요. 새로 들어오는데 가루가 13.5 높이가 11.5 6,000원 입니다. 이렇게 국내산이라 좀 토돌토돌하게 만들어졌나 이거 이렇게 크기가 엄청 커 6,000원 짜리 치고 가성비가 참 좋죠.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뒤에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17번에 6,000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전에 판매했던 거 수입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8.5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합니다. 얘도 4가지 색이 있어요. 4가지 색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도 4개씩 딱 나란히 하얀색 하나 자 이렇게 4개 나란히 놓으면 멋지죠. 사각형 네 한꺼번에 4개 구입하셔서 나란히 놔보십시오. 네 모양은 분홍색 하얀색 하늘색 분홍색 이렇게 했네요. 자 18번에 6,000원씩입니다. 다음 19번 갑니다. 19번은 가루가 8.5 높이가 11.5 6,000원짜리 2개 만원에 갑니다. 2개 만원 얘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색깔은 하나 둘 셋 세 가지 색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였나봐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가지 색이 이렇게 19번에 2개 6,000원짜리 2개 만원에 갑니다. 다음 20번은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에 드립니다. 세일 세일 네 콩분이고요. 쬐끄만 이 꼬지들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는 거 없어요. 4개 만원짜리 이렇게 5개 만원에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색깔은 세 가지예요.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자 한 가지가 두 개 갑니다. 자 5개 만원씩 입니다. 21번은 음 입이 13cm인데 더 되는 애도 있고 덜 되는 애도 있고 높이는 29cm입니다. 농분이죠. 2만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길고 얘는 국내산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요렇게 길게 네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제가 영상에 올린 것 같아요. 자 21번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다음 22번은 딱 두 개 남았네요. 딱 두 개 어 가루가 15 높이가 14 15,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얘는 창같은 거 심어놓으면 분이 높아서 참 좋아요. 똑같은 거 두 개 남았어요. 22번은 자 22번 네 15,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다음 23번은 제가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입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1.5 가성비가 좋고 네 저렴해서 네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9,000원에 할인해서 갑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색깔은 가벼워요. 이 화분이 그래도 좋아요. 가벼워. 무겁지가 않고 완전 가벼워요.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여기 색깔을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색깔이 이렇게 생겨서 네 이렇게 해서 자 23번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24번 네 마지막 물량이 얘도 엄청 많이 팔았는데 남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가루가 8.5 높이가 8.5 5,000원짜리 두개에 9,000원에 갑니다. 정사각이고요. 네 세가지 색이 있어요. 꽃문이 있고 자 아 이거는 국내산이에요. 또 얘는 수입이고 네 수입 네 수입도 엄청 이쁘죠. 색깔이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세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자 24번 두개에 9,000원씩 갑니다. 다음 25번 갑니다. 25번도 꽃문이 얘도 이제 이거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25번은 가루가 8 높이가 8.5 두개에 하나에 5,000원짜리 두개에 9,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꽃문이가 얘는 달려있어요. 이게 올려서 국내분이라면 엄청 비쌌을 건데 수입이라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옵니다. 노란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5,000원짜리 두개에 9,000원에 갑니다. 자 26번 가루가 9 높이가 14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네. 다섯개 전부 다 다섯개 남았어요. 주황색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생김 이렇게 농분 이에요. 파란색 3개 남았네요. 자 농분 이쁘죠? 26번에 7,000원짜리 6,000원으로 갑니다. 7,000원짜리 6,000원에 드립니다. 자 27번 마지막이네요. 가루가 8 세로가 5 높이가 5.7 4개 만원짜리 5개 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 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 꼬지 출신들 키우세요. 여기다가 하늘색 하얀색 주황색 얘가 하늘색 이거 연두색 이구나. 연두색 하얀색 주황색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5개 만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신다역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